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분들 방가방가루 오늘은 닌텐도 82년작인 동킹콩 쥬니어 이게 동킹콩 나왔던거 후속작으로 나온거죠 예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픽 보소 빠르루 빠르르르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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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뭐 이런음악이 나오네요 우리의 익숙한 음악이죠 겟키 프로 마리오 세이브 유어버 쩌고 쩌쩌고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점프가 있구요 이렇게 딱 옆으로 건너 가야되고 빨리 갈 수는 없나 뚜 뚜 뚜 뚜 뚜 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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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쩌쩌쩌쩌쩌 빨리 갈 수 없구요 쩌쩌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inaire 쩌쩌쩌iff 쩌쩌 Jacobs 누구야? 다리가 아프대요 당연히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아프겠지 다리가 밑에 저건 악어라고 봐야돼 악어머리만 있네 저거는 자 먹어주고요 쫙 뛰어내려 점프 매달려주고 어 밑으로 가는건 빨리가지고 어 왜 점프 안뛰어 너 이상하다 뭐가 문제지 아 옆으로 점프가 줄은 점프가 안되나보네 아 그럼 내려가서 가야되는거구나 알았어 오케이 알아버렸어 아 악어 저리가 저리가 거의 자 이렇게 점프가 뛰어지고요 저 파란 악어 빨간 악어 있는데 빨간 악어는 엄청 빨리 내려가 보니까 좋았어 할만해 할만해 알았어 빨리 지나가죠 여기 꼭 봐야되는거야? 아니 이거는 마리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오가 악당인거네 그러면은 저기 저기 보면 위에 킹콩이 있는데 저게 엄마 킹콩인지 아빠 킹콩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가족 킹콩이 잡혀가 있어가지고 아이 자식들 진짜 마리오 너 완전 악당이네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서 말야 어? 딱 샥 그리고 빨리 빨리 내려가야돼 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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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달려서 위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피해주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요 아악 저거 어떻게 먹어야 돼 옆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샥 내밀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이 과일을 싹 다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도 되지 않나? 과일은 그냥 점수 아닌가? 그냥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가자고 옆으로 가서 아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었지? 아 나의 능지 흐흐흐흐흐흐 자 요번에 진짜 깹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 간다 자 우리 가족 가족퀸콩 아 옆에 손 살짝 물렸어 살짝 물렸는데 잡이 없다 그래 물리면은 아가한테 손 물리면 아프지 원숭이가 정말 오늘 그 오늘의 게임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개구리, 뱀, 뭐 이렇게 원숭이 등등 동물들의 삶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게임화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동물들의 삶을 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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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 악어 아, 빨간 악어 나는 이 손을 지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기 원숭이여가지고 저의 그 현란한 컨트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가 뚜루루루 빨리 뛰어내려 그리고 점프 딱 뛰어주고 그리고 밑에 쫙 내려가지고 점프 이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라서 아니 올라갈 때 올라가 놓고 내려올 때 왜 이렇게 내려와 다시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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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의 그 슬픈 이사가족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 보게 해가지고선 우리들로부터 분노를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가족의 그 헤어지는 그 슬픔을 느껴보라 이거죠 자 애기 원숭이 오늘도 힘을 옆으로 살짝 손 가는 척 하다가 안 갔다가 가는 척 갔다가 안 갔다가 가는 척 갔다가 안 갔다가 간다 자 파란색 지나가는거 빨리 놓쳐서 지나가주고 자 이제 원숭이 마스터 되는거야 이제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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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는데 가족 상봉의 시간이었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방해를 안 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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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간다 근데 코나미가 그래도 확실히 게임을 좀 만들지 아는 것 같은데 잘 만드는구만 역시 코나미야 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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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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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wherever we go Generation this... 자 Games Over 게임 어 이거 그래도 도전의식을 계속 하고싶다는 그 의욕을 복도다 보면은 게이밍 save your papa 아 아빠 원숭이였어요 아빠 원숭이요 엄마 원숭이가 아니라 아빠 원숭이 구하면 엄마 원숭이도 구해야되나? 제 아버지 원숭이였어요? 아버지 제가 구하러 갑니다 지금 우리 엄마는 어디갔어요 그럼? 아 저 파란색 악어 저 밑으로 올 줄 알았어 저 새끼 저거 자발 죽여 저거 뭐냐 악어채끼들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옆으로 한번 비껴주고 파란색 악어 잘가 파란색 악어 잘가 잘가시게 오팔 빨리 오 잘했어 애기야 아 짜잔 아 이거 별로 높지도 않은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발가락 부러지면 어떡해 아이 자식 정말 옷실에 화초처럼 자란 녀석이구만 그런 녀석이 무슨 아빠 어떻게 구하겠다고 니가 그렇게 용기를 내가주고서 말해 대단한 녀석이구만 그냥 헛 헛 헛 헛 아하 쉽지 않아 아 아 쉽지 않아 자 우리 한판만 깨봅시다 첫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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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휴 내가 더 빠르지 바보셀석 빨리! 빨리! 너무 너무 연약한 우리의 그 동킹콩 주니어는 옆으로 이동하는데 나의 빛과 같은 컨트롤을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몇번 잡혀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출을 위해서 촬영 힘내고 계십니다 언제가 구할 수 있을거야 자, 아버지 동킹콩 구하러 갑니다 자 다시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구하러갑니다 아버새끼들 아버새끼들 빨리 피해 주고요 왜 빨리 못 내려 옆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왜 내밀고 있어 이 원숭이색이 이자식 그냥 쒬 liksom 짜자다자자자 좁쫁 част 자르툭 이게 눈으로 보고선 하면은 늦어 미리 예측하고선 어 예측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미리 예측 이동을 해야 돼 자 파란색 너 가봐 응 안통해 응 소용없어 응 아 야비한거 보소 자 이제 막판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나의 능지 나의 마음은 불꽃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 우리 어리고 여린 우리 돈킹컹 주니어의 움직임은 얼음장 같았다 자 이제 빨리 가주고요 자 점프 그리고 빨리 샥 내려가주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진짜 이 자식들이 나쁜 녀석들 가봐 가봐 어떻게 가는지 보자 나 여기 매달려서 갈거야 피할거야 미리 피할 준비를 하고 미리 피할 준비를 하고 미리 피할 준비를 하고 딱 피해버려 좋았어 아 옆으로 뛰어 옆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이 아주 그냥 연약한 예 거기서 살짝 막 그냥 내려와도 죽는 돈킹컹 주니어 샥 쑤 딱 딱 딱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어 여기서는 안 죽고 여기서는 죽을 수 없지 오 잔인한 놈들 나 보이시 애기들 자 옆으로 가봐 빨리 올라갈 줄 밖에 모르지 여기 내려오지 말고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 자식들 좋아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 녀석들 위로 올라가주고 악어가 있으니까 빨리 좋았어 빨리 슈욱 내려가주고 딱 딱 딱 내가 여기다 돈킹고 마스터 되겠어 빨리 좋았어 너이스 여기 못 오지 바보녀석 못 오지 밑으로 밖에 못 가주 점프 아 다 왔는데 진짜 코앞에 놔뒀는데 좋았어 요번에 깬다 진짜 찐마 진짜 구하러 갑니다 요번에 세이브 유어 파파 아버지를 구하랍니다 마리오로부터 키를 뺏어가지고 쟤 이제 어느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마스터 해버렸습니다 도킹고 주디어 마스터 바란색 악어 어 이쪽으로 올거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자식아 짝 요정에서 떨어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빨리 더 빨리 내려가서 응 나보다 느렸지 나보다 느렸쥬 나보다 느렸쥬 응 쑥쑥쑥 응 쑥쑥쑥 안통해 응 쑥쑥쑥 응 안통해 응 안통해 응 안통해 쑥쑥쑥쑥쑥쑥쑥쑥 아 너무 쉬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여기 끝에 안전빵 여기 안전빵 내려가 얼른 좋았어 이때 이때야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니 짜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RIGHT bunu runner 동물들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방해를 하는구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아! 아 이 자식 페이크스르네? 뿌용 간다아! 무치 까마귀 조심하면서 아 여기 까마귀 아니 어떻게 까마귀의 그 뭐야 무빙 경로를 알 수가 없어 언제 옆에서 뻗어서 올지 모르겠는데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끄투머리는 마지막에 가야겠네 슉슉슉 슉슉 아이 씨 정신 없어 미친 teaches 악어 악어 조심 악어 조심 악어조심 악어조심 까마귀조심 정말 이 뭐야 자연의 아니 왜 다 지나갔잖아 진짜 너만의 그 살짝 그 발가락 단거 그거 좀 봐주지 진짜 자비가 없어 아 에 어쨌거나 에 이 뭐야 오늘 한 게임들 중에 제일 재밌었다 이거 다음 개구리 그 다음은 어 뱀 어 그 돈킹거 주니어 네 닌텐도의 82년작인데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